cms wall 레이아웃 동영상 인데요 이렇게 전체 레이아웃을 해놨고 현재는 각각의 그 nvr 4개의 영상을 띄워 놓은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레이아웃을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쭉 진행해 주시면 잘 찍겠습니다 이 화면이 전체로 레이아웃을 떠구요 레이아웃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inging aqu следствие 이렇게 폭풍수가 있습니다. 이 창을 마지막으로 전체 화면에 띄워주십시오. 이렇게 화면을 띄울 수 있구요. 마지막으로 한 화면을 전체 화면에 띄워주십시오.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. cms 비디오 1 입니다. cms 비디오 1 한 화면만 다시 띄워주십시오. 다른 영상으로 한 화면만 다시 띄워주십시오. 이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컨트롤 1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